혹여라도 안보의 공백과 허점이 생기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윤석열 당선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양쪽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합참에 작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 작전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광문에 간다고 했다가 용산을 바로 옮기는 뭐가 씌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어느 대통령 당선자가 이 안보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발목 잡기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건물 새로 걸리고 모든 걸 구비 신축하는 데 3대지 5년 걸렸죠. 계획하고. 그거는 두 달이 충분해요. 1,750억쯤 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2010년 이 단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제 국방위 현장에서 또 의원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 또 합동참모 차장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목소리 주인공 두 분이 여기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먼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가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두 분이 대결을 펼치신 거 아닙니까? 맞죠? 대결은 아니고요. 이제 의견들을 서로 국민들한테 드린 것이지요. 저는 또 원래 사장님이 보건복지위입니다. 어제 하루 임시 사보임이 됐던 거라요. 하루만 그래도 간사하신 거 아니에요? 간사는 아니고 그냥 국방위원으로서? 그냥 위원으로만? 강 의원이 워낙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하고는 6년 이상 이렇게 해왔지만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여당이 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 의원이 특별 발탁을 해가지고 하루 사보임으로 해왔는데 너무 센 선수를 넣어가지고요. 어제 아주 잘하셨습니다. 성간사님께서 어제 또 당선인 측 입장에서 할 얘기를 또 조목조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사실 제대로 두 분 다 하실 말씀을 못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장전처럼 한번 두 분 토론 인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요. 일단은 어제 두 분 참석하신 국방위에서 거기 국방장관 얘기도 들어보셨고 합동 참모 차장이요? 박정원 차장 얘기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청와대와 인수위치기의 어떤 서로의 어떤 갈등 상황이 뭐 이런 국회 쪽으로도 울마가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좀 이게 서로 좁힐 그런 분위기는 좀 없습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6명의 대통령 30년 동안 청와대를 좀 문턱을 낮추어서 국민 속으로 돌아가자. 낮게 봉사하자. 이거를 추진해 왔었는데 아무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윤 당선자께서 용산까지 10개 부지를 2월부터 검토하면서 비교적 용산은 군내 시설이고 또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옮긴다고 할 때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돼요. 정말로 안보의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냐. 또 한남동으로 세 번째는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의 관사가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계룡도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출장 올 때 간혹 써요. 이곳으로부터 용산까지 출퇴근을 할 때에 시민 불편은 없을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문재인 당선인이 지금의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군사 구태타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한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창, 그 예약 부대들이 연속적으로 이동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필수적인데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협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본인의 권한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국방부와 합참의 연세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청와대 이전을 발표한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의 오케이가 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협의 없이 이걸 발표를 했고 예비비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인수위 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것,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부의 조직 기능이나 예산을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인수위의 업무, 권한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전한다고 그러면서 국방부 합참의 연세 이동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윤 당선인이 월권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아예 불가능한 일을 윤 당선인이 스스로 자초한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강 의원님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열하십니다. 연속 이동이 없습니다. 청와대 그대로 지금 대통령 쓰시고 5월 9일 자정까지 다 근무하시고 거기 지품 하나 용산으로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부대 연세 이동이 없습니다. 단지 합참과 국방부가 붙어 있어요. 걸어서 한 1, 2분 걸려 옆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참을 지을 때 사후계층 여유 있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이 국방부 사람들이 사후계층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그 부근에는 군시설이 있어서 거기 여유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공간의 재배치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연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명의 대통령이 30년 동안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 꿈을 윤당선자가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침해라고 그러는데 권한침해가 아니고 다 국방통수권으로서 기능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집무실만 5월 10일부터 국방부 청사 가서 일을 하고 싶으니 또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하고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개방해서 돌려드린다고 했으니 이 이사 비용이 496억이다. 그럼 이거를 좀 해 주시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인테리어도 하고 준비도 해서 이쪽 가서 근무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지. 지금 무슨 구태타가 일어나고 대통령을 쫓아 냅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잠깐만요. 또 하나 두 번째. 인수입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7조항에 보면 대통령 집무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검토를 안 했겠어요. 7조 3항 4항에 보면 다 있어서 이걸 하는 거고요. 또 현직 대통령이 새로 오는 대통령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 스스로 이게 공간의 재배치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국방부 청사를 비워야 되는 부서가 있고요. 이게 이동하면 합참이 이동을 하게 되고 합참이 이동함에 따라서 다른 또 부대 배치들이 재조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이건 헌법과 법률에 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창수를 옮기는 거고 조금 옮겨가는 거니까 이거는 윤 당선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률에 대한 정말로 오해이거나 아예 무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인수위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수위 제가 7조를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7조에 3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입니다. 취임 행사를 준비하는 걸 하라는 것이지 당선인이 권한도 아닌데 이 국군 통수권자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예산 파악 등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권한인 군 통수권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당선인이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법적 행정적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들은 여러 대통령께서 뭔가 청와대를 나와서 보다 더 국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취임 이후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당선인 신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국방부 청사 비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질문 강유님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합첨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군 통수권자에 무엇을 침해했지요? 아니 헌법 74조에 대통령께서 이 군을 통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명확히.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합방부가 옮겨가는 것이 당선인의 역할입니까? 권한입니까? 아니 합참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지요? 합참이요? 이제는 결국은 남태령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이동하지요? 그러면은. 아니 합참이 언제. 지금의 연소 이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합참이 언제 이동하냐는 거예요. 남태령으로. 그때는 제가 드릴게요. 지금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추구해야 하죠. 어쨌든 이 출발을 당선인께서는 열심히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명확히 법적인 권한을 보세요. 아니 국민들한테 우리 강의원님 합리적이시고 훌륭한 분인데 왜 그러세요? 합참이 이동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참 그대로 있고요. 당장은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합참 지하에 가면 다 지압방카가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이동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방회에서도 합참 나왔을 때 질의를 했잖아요. 군 지금 권력 이완기에 있는데 합참 같은 경우가 평시에 작전 통제를 다 여기서 해요. 그래서 안보의 공백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 그랬어요. 전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저는 저만한 구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방부와 합참 등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청와대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일한다고요? 그거는 올바른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합참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사후계층이 국방부가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서 공간을 조금씩 조정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군 통수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국군 통수권은 5월 9일 자정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행사하시고 넘겨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시는 건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의 집무실을 여기를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비워가지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한 금액의 496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무회의에 통과가 돼야 예비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좀 통과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 얘기를 하면서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 10일 12시부터 당선자께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을 받으시는데 그 이후에 책임이 나면 윤 대통령이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국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쿠태탄이 무엇을 권한을 침해했니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프로그램 소개 좀 할게요. 환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지금 두 분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말하는 기획토론입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내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신 말씀 강병원 의원이요. 저는 윤 당선자께서 용산시대를 그렇게 갈망하신다면 지금 인수위원들과 국방부는 합참해 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그 국방부 용산시대를 열 테니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이 20일 날 발표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당장 비우라는 거 아닙니까? 다 이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당선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잘 준비를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국민의 우려도 다 감안하셔서 걱정이 없게끔 하셔서 본인께서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된 후에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저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현직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침해하고 뭔가 안보의 공백이나 허점 혹은 부기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서둘러 살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그래서 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요는 60%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은 인수위의 원무 권한 어디에도 회장하지 않고요. 특히 군의 이동에 대해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본인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온전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을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겁박해서 그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식이고. 왜 윤 당선인의 첫 번째 핵심 1호 공약 약속 실행이 왜 청와대 이전이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등으로 그리고 불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대비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떠났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서 어제 청와대 발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그렇고 행간을 보면 협의해서 진행하자 이 얘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를 들면 5월 12일 당장 그때.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마하 5를 쐈었을 때 이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극초음속 아니라고 미사일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시 마하 10을 쐈어요. 그때서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 정권이 안보 안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성에서 700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었을 때 미사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집권여당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안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목잡기도 이런 발목잡기가 없습니다. 무슨 겁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을 국민한테 약속을 했고요.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 군사복 지정해제에서부터 그 주변에 이르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아요. 왜 그것을 방해하십니까? 부대 이동 없습니다. 단지 그 공간 내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겁니다. 합참이 1, 2년 뒤에 나갈 거예요. 국방부가 다른 데로 갑니까? 다른 부사 하나라도 이동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 부대 내에서 공간적 배치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국방부를 비워서 대통령의 진무실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층에 기자실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고 광장으로 나가서 국민들 자주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못 열었기 때문에 용산 시대를 열자. 이게 이 좋은 장소가 있으니.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더 축하해 주고 더 준비를 해 주실 사항이지. 이것을 내 권한 침해다. 통수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침해 없습니다. 뭘 침해한답니까?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사하면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게 뭐였죠? 그건 뭐냐면 어제 성일주 의원님께서도 신권력과 국권력이 조금만 협력하면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까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이거를 진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협의해서 하자 이런 톤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 청와대도 진무실 이전하고 하는 건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박수현 수장이 또 안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게 또 꾸인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또 협력의 모드로 조금 변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니 안보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만나가지고 정말 저희가 그랬어요. 청와대 보고 안보 걱정하는데 어떤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갖고 와봐라. 안 내놓잖아요.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나라는 치밀한 겁니다. 만약에 권력 이향기 안보 공백이 있다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무슨 지금 합참의 시스템이든 청와대 시스템이든 다 똑같습니다. 위기대형 관리가 또 안보 시스템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비품 하나 갖다가 용산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5월 9일까지 대통령, 현 대통령께서 쓰시고 다 주의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놓아두고요. 새로 국방부 청사에 필요한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거나 사들이는 겁니다. 그게 496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이번에 강병원 의원님 아까 제가 성일종 의원님께 얘기한 거예요. 협력하면 된다. 이 관련해서 어제 반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듣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윤 당선인께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시는지. 국민의 뜻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거를 밀어붙이는 거는 이게 바로 독선이죠. 오만이죠. 이미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 또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분들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때도 합참의장을 했었고 국방부 장관들까지 역임하셨던 안보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곤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시대에 대해서는 이미 안 된다는 게 다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이 국방부에다가 용산 이전 검토 요청을 한 게 3월 14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 국가적인 대사, 이 국가 안보의 큰 공백이나 허점이나 북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을 이 대통령 권한 침해는 둘째치고 일주일 만에 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구 권력이 협력하면 된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구 권력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통령께 청와대를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려면 국방부와 합참과 예약 부대들의 연소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명령할 수 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전 얘기를 충분히 했을까요? 전혀 없이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 얘기하던 분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광화문은 재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용산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와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구 협력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일은 저질러놓고 책임은 다 정부 얘기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가부 폐지가 윤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폐지는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 문재인 대통령한테 폐지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주 122일 노동제 원전 확대하고 석탄발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검토해보고 준비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 해야 될 일이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당장 당선인이 요구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이번 기획토론 열띤 토론이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조금 쉬시고 다시 또 시작하시죠. 강병원 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기획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강병원 의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요. 국민 여론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사기업도 사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취임하기 전에 총무부장이나 누가 가서 공간 배치도 다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고 또 층을 바꾸겠다고 바꿔서 다 해주는 겁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와대 지금 현 대통령께서 권한을 뺏거나 거기에 있는 지휘품이 하나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무실을 새 당선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대국민 약속 헌대로 꾸며가지고 거기서 집무를 시작을 하시겠다. 그게 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론 얘기하시는데 이건 문항을 묻는 거에다 다 틀립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약속한 대로 5월 10일 개방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80% 이상 나와요. 여론조사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옮기는 거에 대해서만 물으니까 반대한다 그러지요. 거꾸로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에 찬상하냐고 물으면 이거 정말 70, 80%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전체를 봐서는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안보의 공백이 없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좀 더 많은 인품이 또 우리 문 대통령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해서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회동 문제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전에 처음에 무산됐을 때에도 실무협의상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명확한 지금까지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 추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이렇게 회동 소요기간을 보면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 후에 18일 지나서 회동을 했더라고요. 그때보다는 좀 여유는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만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국민 여론이 나쁜 이유를 문항 탓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 당선인이 우리 국민들에게 던져야 될 메시지 혹은 챙겨야 될 문제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문제 정말 우리 정부도 3년 가까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에 정말 역대 최대의 산불이 나와서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안도 있고 물가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대책들을 수립해서 취임하자마자 흔들림 없이 이런 문제를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는 청와대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찌든다. 5월 10일에 무조건 청와대 개방하겠다. 왜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스스로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지 스스로 소통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스스로 불통과 고집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지 이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산 이전 문제로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현직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임기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국민까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로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국민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굉장히 국민들에게 뭔가 소통은 없고 불통이고 고집이고 뭔가 씌워가지고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비칠 수 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고집을 빨리 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 야당하고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고 아니 당선자가 당선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소상공인들 눈물 흘리고 있기 때 남대문 시장 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날 간 데가 어딥니까? 울진 산불 현장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심도 그곳에서 무료로 제공했던 짬뽕집 들러서 먹었지 않습니까? 어제 보셨겠지만 그렇게 밥 먹고 쇼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챙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죠.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쇼한다고 그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겠습니까? 쇼한다는 표현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주문을 지금 이런 곳을 가서 당선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한 곳이 민생의 현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했고 또 어제도 코로나 이 정부에서 실패해놓은 거 아닙니까? K-방역 그리 자랑하더니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거의 국민들 다 지금 감염되게 되어 만들어놓은 게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추경을 50조를 빨리 요청을 해서 좀 하자 하고 대책을 지금 딱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마치 일하는 것처럼 일을 안 하고 민생 하나 안 챙기는 것처럼 오로지 청와대 이전하는 거로만 그렇게 공교를 하면 팩트가 틀린 거잖아요. 분명히 당선자가 되자마자 남대문 시장 가서 소상공인들 어려움 산불의 어려움 그에 대한 그에 따르는 모든 예산까지도 챙겨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를 갖다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청와대 이전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민간 회사도 사장 올 때 다 집무실 다 꾸며줍니다. 전임자가. 이런 거 태클 걸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적극 협조해서 빨리 새로운 정부가 무사히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방부 신청사에서 진무 시작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내 예비비는 강요회의를 통과를 해야잖아요. 국무회의를 그걸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통과를 해서 해 주시고 하루라도 좀 당겨주시는 게 좋지요. 저는 아까 성 의원께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경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선된 후에 약속을 파기했던 거는 윤 당선인입니다. 어떤 걸까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시대는 재앙이라고요? 며칠 만에 용산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걸 접했던 국민들은 그 윤 당선인의 약속 파기를 보면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죠. 통합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0.7% 타이어가 됐기 때문에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입니까?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내놓고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안보 공백에 우려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취임 이후에 하시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발동을 해서 국방부 합창을 연쇄 이동시켜서 이 4월 달이면 한미 군사훈련도 있고 북한에서는 태양적 건국절이 있고 지금 ICBM 쏘겠다고도 하고 있고 지금 미사일 발사도 10차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보적으로 정권 교체기에 위험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국방부 합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물론 군에 있는 사람들은 안보 공부 없이 철저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한 건 사실 아닙니까? 허점이 있을 수 있고 공백이 있을 수 있고 북이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소통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직 합창회장들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국방부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보전문가 얘기를 들었습니까? 국민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 정부에게 미리 상의를 했습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거든요. 이거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윤 당선인이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광화문으로 소통을 통해서 만나겠다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1월 달에 했고요. 2월 달부터 TF팀이 만들어져서 광화문을 포함해서 용산까지 10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광화문이 너무 안 돼요. 지하 벙커도 없고 국방부는 다 돼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왜 못 갔나 검토해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민 불편도 크고 그리고 여기에 3개층이나 4개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억 가까이 들어가요. 이쪽은 496억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용산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으로 못 가니 사과를 하라? 아니 대체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여기에 그러한 국가에 안보 안보 얘기하는데 안보가 안 되니까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 안 되는 데를 못 가니 너 그러면 사과하라?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약속은 깨진 거 아닙니까? 깬 거 아닙니까? 약속을 왜 깨집니까? 그럼 국민들께 죄송하라는 얘기는 해야죠. 아니죠.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께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잠깐 계셔보세요. 본질은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드리고 왕조시대에 권위주의시대에 본건주의시대를 청산해서 국민 곁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본질 아닙니까? 광화문이 됐든 어디든. 그런데 광화문은 안보상 문제가 있고 국민 편의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넓은 대체 개념으로 용산을 보니 용산이 좋다. 그래서 용산으로 오겠다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왜 광화문 간다고 하더니 왜 그걸 안 가느냐 하면서 이거를 사과하라고 하면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아까 또 합참의장하고 국방부 장관들 얘기를 하는데 합참의장을 하시고 국방부 장관 하신 분들이 두 개를 같이 역임하신 분들이 11분 대다수입니다. 물론 조금 틀리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안보 공백을 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인수위에 가서 한 분 한 분 전화드리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지 지금 무슨 광화문으로 가기로 했는데 안 가니 사과하라. 이건 아주 말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금 딱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언 한 1분 정도씩 하시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하신 말씀. 약간 서로 지금 이것저것 잘 잡먹 가지고 서로 토론하시다 보니까 좀 앞으로 미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이동에서 질물을 시작하면 앞으로 서초동으로 자택과 계속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승리 중입니다. 5월 10일 국민들한테 청와대를 개방을 해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또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시대로부터 봉건시대로부터 왕조시대로부터의 그 유물을 헐고 나와서 우리 국민 속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의 꽃을 더 피고 더 소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일부 있겠지만 서로 친구 권력이 협력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날짜들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날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저는 차라리 대통령이 시위만 이후에 6월 10일 60항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날짜를 정해놓고 군사적전으로 하는 거? 이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준비도 부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인 이렇게 고집하면서 강남에서 서울 도심까지 12km를 출퇴근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국민 불편이 있습니다. 경호인력, 차량, 교통통제, 신호조절 거기다 전파방해 이런 것까지 국민 다수의 불편을 초래할 뻔한 일을 왜 이렇게 고집 피어서 고집스럽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정말로 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는 소통의 의미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주 1회 기자간담회 국민들과 대해 이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이지 공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방해하시지 말고. 강병원 민주당 그리고 상일중 국민의힘과 함께한 기획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